프랑스 감탄사 울랄라 울랄라 이러면 발리라예 옛날 대사는 잘하시네요 이 박사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좋아좋아좋아 신바람이 박사 맞아맞아 우롱히 몬키 몬키 매직 엄청 느끼했던 리마리오 이거는 근데 저는 KBS 들어갔을 때쯤에 워낙 인기여가지고 얼마 안된 일같이 느껴지거든요 미끄러지듯이 이거 아닌가? 미끄러지듯이 이거였나? 나 날때 3초만에 낳았어 미끄러우니까 오 베이비 마가린 버러 3세 네 Ż safe 오우 베이비 짚지 편집비디오에여 들어온